자 우리가 도메인 네임 서버라는 주제를 본격적으로 탐험하기 전에 도메인 네임 서버라는 것이 있기 전에 옛날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호스트라고 하는 파일이 있었습니다. 호스트라고 하는 파일은 뭐냐면 어떤 도메인이 어떤 IP다 라고 하는 정보를 갖고 있는 파일이에요. 얘는 뭐예요? DNS 서버고요. 즉 각각의 컴퓨터, 인터넷을 사용하는 컴퓨터들마다 그 컴퓨터에 호스트 파일이라는 것이 있어서 어떤 특정한 도메인으로 접속할 때 도메인 네임 서버라는 게 등장하기 전에는 옛날에는 네임 서버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호스트 파일에 적혀있는 도메인의 IP를 보고 그 IP를 가지고 접속을 했던 시절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호스트 파일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호스트 파일을 살펴보기 전에 뭐 하나만 해보죠. 이링스 이링크스라는 프로그램을 저는 깔아놨거든요. 이거 우리 예전에 살펴봤던 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브라우저인데 여기에다가 구글 닷컴 이라고 치면 어떻게 돼요? 보시는 것처럼 구글의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바깥쪽으로 나가죠? Q. 예스. 예. 그 다음에 저는 지금 저의 로컬 컴퓨터에다가 웹 서버를 깔아놨어요. 로컬 컴퓨터는 어떤 IP를 갖고 있나요? 127.0.0.1 자 이링크스 로컬 호스트 라고 해도 되고 로컬 호스트를 합시다. 이렇게 들어가면 보시는 것처럼 다시요. 이렇게 하면 안되고 HTTPS가 있어야 돼요. HTTP가 있어야 돼요. 보시는 것처럼 헬로 웹 서버라는 텍스트가 출력됩니다. 나갑시다. 자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즉 제 컴퓨터에는 로컬 서버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제가 구글 닷컴 이라는 도메인으로 접속을 했을 때 구글의 홈페이지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제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웹 서버의 내용이 출력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여러분이 도메인 네임을 마음대로 변조할 수 있어요. 뭘 통해서? 호스트 파일을 통해서 자 나노 이 tc 밑에 있는 호스트 파일을 열어보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로컬 호스트라고 했을 때 얘가 열리는 것은 127.0.0.1이 되는 이유가 여기 적혀있기도 한 겁니다. 자 127.0.0.1 127.0.0.1은 자기 자신의 컴퓨터를 나타내는 특수한 IP죠. 자 여기에다가 제가 구글 닷컴 이라고 하고 컨트롤 알파벳 엔터 그리고 ETC 호스트 파일은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에서 E-Links 그리고 구글 닷컴이라고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한번 봅시다. 엔터. 헬로우 웹서버가 뜹니다. 더 이상 구글의 홈페이지가 뜨지 않습니다. 자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제가 호스트 파일을 바꿨어요. 호스트 파일에다가 구글 닷컴이 127.0.0.1 이다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컴퓨터는 어떻게 동작하냐면 어 제일 먼저 구글 닷컴으로 접속하면 이 ETC 밑에 호스트 파일을 뒤집니다. 그리고 그 호스트 파일에 적혀있는 내용 중에 구글 닷컴이 있는지 봐요.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적혀있는 127.0.0.1을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접속을 해요. 그리고 DNS 서버는 접속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여기에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호스트 파일에 여러분이 접속하려고 하는 사이트에 내용이 없으면 그때 DNS 서버에 접속해서 최종적으로 IP 어드레스를 알아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호스트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예, 인터넷 상에 음...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는 컴퓨터들 중에 요청하는 컴퓨터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클라이언트 응답하는 컴퓨터를 뭐라고 하나요? 서버 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즉 클라이언트와 서버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입니다. 요청하는 쪽이 클라이언트 응답하는 쪽이 서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인터넷에 참여하고 있는 각각의 컴퓨터 한 대 한 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도 부릅니다. 호스트 이것도 역시 당연히 호스트입니다. 예, 그리고 그 호스트와 호스트 각각의 컴퓨터가 모여있는 것들을 묶어서 뭐라고 하냐?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수많은 네트워크들이 있고 그 네트워크들이 모여있는 전체적인 집단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인터넷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 TC 밑에 있는 호스트 파일은 호스트들의 IP를 적어놓은 겁니다. 호스트들의 이름이 각각 어떤 IP를 갖는가? 라는 것을 적어놓는 파일이 호스트 파일이고 DNS 서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훨씬 이전부터 사람들은 IP를 입력하는 걸 어려워했기 때문에 자기 컴퓨터에다가 호스트 파일이라는 걸 만들고 거기에다가 적어놨던 거예요. 이름은 어떤 IP다. 이런 식으로 그게 아직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고대의 방식이 그런데 인터넷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호스트 파일에다가 적는 걸 통해서는 도저히 관리할 수 없는 상태가 왔겠죠. 옛날에는 호스트가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호스트가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규모의 이름을 관리하기 위해서 좀 더 복잡하지만 좀 더 본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DNS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DNS라고 하는 주제를 본격적으로 탐험하겠습니다. 아,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etc 밑에 있는 호스트 파일 저 윈도우에도 저런 게 있습니다. etc 밑에 있는 호스트 파일 을 어디다 활용할 수 있는가 얘기도 좀 하고 끝나는 게 좋겠네요. 이왕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면 운영하고 있는 서버가 이렇게 있어요. egoing.ga라는 예, 그리고 이 서버는 뭐 도메인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egoing.ga라고 입력하면 이 특정한 서버로 방문하고 있는 상태라고 쳐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서버에 어떤 결함이 있어서 서버의 내용을 바꿨어요. 예, 그리고 그 결함이 뭐 도메인과 관련되어 있는 결함이었다 라고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이 서버 쪽에다가 여러분이 수정한 내용을 바로 반영했다가는 실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자기 컴퓨터에서 개발 환경에서만 etc 밑에 있는 호스트 파일을 수정하는 거예요. 어디로? 자기 컴퓨터로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자기 컴퓨터에서는 egoing.ga라고 하는 이 주소가 자기 컴퓨터 자신을 가리킬 수 있죠. 하지만 호스트 파일을 바꾸지 않은 사람들은 원래의 이 서버에 접속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식으로 일시적으로 어떤 특정한 도메인의 IP를 자기만 좀 변조해서 써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살다 보면 그런 경우에 굉장히 편리한 것이 바로 호스트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이 호스트 파일은 해커들의 그 크래커들의 공격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호스트 파일의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글 닷컴은 원래 이런 IP인데 이 IP가 아니라 호스트 파일의 여기 있는 IP를 공격자의 서버의 IP로 바꾸는 겁니다. 말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쓸 공간이 없어서 그리고 구글 닷컴이랑 디자인이 똑같은 사이트를 만들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구글 닷컴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땅 치면 더 이상 원래 구글의 IP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요? 공격자의 웹서버로 갑니다. 그런데 그 웹서버에 있는 웹사이트는 구글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럼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나요? 로그인을 시도하죠. 예를 들면 로그인을 시도해서 자신의 ID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패스워드를 기록했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구글에 접속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나쁜 짓을 자동화를 시키면 이게 공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스트라고 하는 파일은 아주 빈번하게 변조 악의적인 변조의 대상이 되는 파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호스트 파일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백신 프로그램 같은 거 있죠?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쓰게 되면 걔들이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호스트 파일을 보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호스트 파일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